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예, 상계동 6단지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상계동 6단지요? 예. 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공아파트요. 아, 네, 여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보유하고 계세요? 네, 보유하고 계신지 한 7년 됐습니다. 7년 되셨고요. 거주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하지 않고 제주도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상계주공 6단지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7년 가지고 계셨어요? 네네. 근데 7년 그 전에는 사실 이쪽이 무슨 변화가 크게 없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노원구가 예전에는 집값이 제일 안 오르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변화가 드디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쪽에 차량기지. 여기 다들 아시다시피 이쪽 이전하고 이쪽에 일자리 많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라인으로 GTX가 들어오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예, 예. 창동. 예, 창동. 창동에 GTX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문화공연장 들어오는 것까지. 이런 호재들이 지금 여기 창동하고 그다음에 상계동 이쪽에 같이 지금 호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는 노원역 쪽에 있어요. 노원역에서 역세권이잖아요. 예, 6단지. 여기가 이제 5단지. 이쪽이 5단지. 5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저층 아파트잖아요, 5단지가. 그런데 이거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이제 재건축 막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신탁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 재건축 방식과 다르게 좀 빨리 하자. 빨리 가자라는 계산으로 5단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계 주공 아파트들은요. 전체적으로 다 88년대에 저어져서 대부분 연안이 다 넘었죠. 그래서 이쪽은 다 어차피 나중에 재건축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바뀌든 다 바뀔 곳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커지는데 여태까지 7년 동안은 가치가 없이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는 더 후에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7년을 지금 기다리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 7년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여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좋아지는 거 맞아요. 맞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에 계속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고 계셔도 좀 더 꾸준히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사실 상계동에 주공 아파트가 단지도 굉장히 많고 세대수도 많은데 이 단지 별로 재건축 속도라든지 가격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또 상계주공에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단지 별로 특징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가 많아서 특징이라고 할 건 없고요. 지금 상계동은 재건축 연안은 다 지났는데 거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곧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상계주공 8단지. 상계주공 8단지가 지금 새롭게 싹 바뀌어서 그건 왜 먼저 진행을 했냐면요. 30년이 안 되는데도 지금은 30년 넘었지만 거기는 이제 조립식으로 져서 빨리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됐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출발을 막 하고 있는 데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계주공 5단지.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8단지가 끊으니까 5단지도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어차피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결국은 새 아파트로 다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커다란 호재들이 있어서 어쨌든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계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별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7-0200번호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경기도 부천 범박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여유자금이 있어서 갭 투자로 금당 한양 시범 아파트 그쪽을 보고 있거든요. 어떤지 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천 범박동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럼 분당의 한양 시범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여유자금으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몇 평 때 보셨어요? 제일 작은 평수 봤어요. 아 제일 작은 평수로요? 12, 13평? 12, 13평 정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있으셔서 분당 서현동에 있는 한양 시범 아파트를 보셨는데 여기 보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제가 지난번에 방송 봤을 때 아 네. 네 선생님이 강남 쪽에도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조금 찾아보셨던 것 같은데요. 분당에 있는 한양 시범 아파트 12, 13평 정도 작은 평수를 조금 보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쪽 지금 사시는 곳은 여기 아니죠? 네 저는 부천 살아요. 아 부천에요? 본박동? 네. 네 서현역하고 역사권이고요. 여기가 시범단지라는 곳이에요. 네 네. 네 분당에.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시범단지가 뭐냐면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짓는 곳을 시범단지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 가장 먼저 짓기 때문에 가장 잘 짓는 거예요. 각종 인프라도 구축을 해놓고 학교 뭐 이런 것도 다 마련해놓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범단지는 분당에서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한양 아파트나 거기에 있는 한성 삼성 한신 아파트나 서현역 다 역사권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우성 시범단지 우성이라든지 여기 현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다 지금 재건축을 하던 리모델라든지 이제 곧 연안이 다가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큰 곳이에요. 네. 가치가 큰 곳이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 가면은 이 성남서에는 공공주택지구라고 해서 이쪽에 임대아파트 3000세대인가 질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시범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영향을 아무래도 주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뭐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 들어와야 이쪽에 어쨌든 기본 생활 인프라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학교나 이런 거는 지금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3000세대 들어오면은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악재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소형평형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소형평형이 근데 여기가 지금 재건축 연안이 곧 돼서 재건축이나 이런 걸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쪽은 제가 뭐가 잘 돼요. 학교니 뭐니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애들 학교를 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실수요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몇 평대 보세요? 제가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보려고 하니까. 네. 그냥 갭 투자한다고 보려고 하니까 13, 14평? 13, 14평. 네. 그러면 이 정도의 가족이 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우린 전세를 주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들어올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재건축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제가 현금을 3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3억 5천이면은 3억 5천을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굳이 여기 물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 20평대 이상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가족 단위로 그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3억 5천이면은 조금 전에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창동역 쪽이나 이 창동역 쪽이나 그 다음에 상계동. 네. 상계동 이쪽은 충분히 호재가 거기는 막 트리플 호재거든요. 거기는 호재가 엄청 많은 곳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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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한번 창동역 주변 그쪽에 뭐 창동 19단지라는 것도 있고 창동 3단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계주공 7단지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역 주변 항상 역세권은 역 주변에 붙어야 되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금액에 맞춰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곳들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들이 조금 있잖아요. 뭐 단지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투자로 봤을 때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어디가 조금 더 좋을까요? 둘 다 다 뭐 이렇게 부숴서 다시 새로 지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리모델링은 일단은 최대로 많이 층을 올려봐야 상계층까지밖에 못 올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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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의정부시의 장암더샵. 네. 이번에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입주 시기인데요. 네. 이거를 앞으로 전망과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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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서 3월 이상 입주 예정이면 신축 아파트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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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겠죠. 여기 거주 생각은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제가 분양권을 샀어요. 아.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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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고 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까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자. 몇 평대시죠? 그러니까 84제곱미터니까 33평 정도? 네. 84제곱미터요? 네. 그러니까 33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33평 정도 되는데요. 의정부 장암더샵의 앞으로 전망과 매도를 한다면 매도식이 언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거 프리미엄이 좀 붙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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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리미엄 붙은 이유를 혹시 아세요? 네? 프리미엄 얼마 붙었는지요? 프리미엄이 여기가 붙은 이유를 혹시 아시나 해서. 아, 이유를? 글쎄요. 근데 아마 다른 데보다 좀 더 올라요. 속도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올라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일단 회력역 있죠? 회력역. 회력역하고는 멀잖아. 한 10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10분이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어, 다리 하나 건너야 되죠. 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의정부 경전철은 어때요? 발곡역. 아, 거기도 한, 거기 한 5, 6분? 음, 거기 더 가깝죠? 네. 그런데, 자, 이 발곡역은 역세권이에요. 지금 여기랑 이 아파트랑. 네. 역세권인데, 여기 지금 실제로 이 지하철역인 이 회력역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보시죠. 의정부는 예전에 지금 의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뭘까요? 가장 큰 호재. 의정부 시의 앞으로 뭐 GTX요? 네, GTX가 가장 큰 호재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의정부의 GTX가 들어옴으로써 서울까지 접근성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의정부의 주택의 공급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가 오른 이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장암지구가요, 이 장암동이 이쪽이 새 아파트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에는 10년도 넘게 이 새 아파트들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15년 이상. 15년 이상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가치, 그렇죠.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정부는 여태까지 이 중심 지역의 공급이 아닌 중심 지역에서 외곽 쪽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위쪽에 보면은 이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의정부 역이 여기 이제 의정부 역이 이쪽에 있는데요. 의정부 역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의정부 역에서 이쪽이 의정부 중앙 1구역이고요. 중앙 1구역. 여기가 2구역. 그다음에 이 밑에가 여기가 3구역이에요. 네. 여기가 사실은 의정부의 중심이에요. 네. 여기가 낡은 구도심이었잖아요. 구도심. 네. 그런데 이쪽은 공급이 계속 안 되다가 최근에 여기가 의정부 2구역. 이게 지금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앤 위브 캐슬 1단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의정부 2구역, 3구역 이쪽 라인이 지금 중심 라인이라서 이쪽이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이쪽이 지하철이 생기되면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암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리가 멀잖아요. 네. 여기서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산도 바로 있고 산책로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아. 좋기는 사는 거는. 그런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쪽이 의정부역이 착공을 한다. GTX 시노선이 착공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걸 매도를 투자를 여기서 하고 딴 쪽으로 만약에 옮겨가서 재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옮겨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를 가지고 있어도 난 특별히 딴 데 이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럼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해서 그 희소가치만큼은 조금씩은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중간에 매도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 타이밍 다시 한 번 또 전화를 주셔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의 이런 새 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새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짜보는 건 어때요? 소장님. 의정부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부 쪽이면 제가 특정 지역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호재가 아까 호재가 있는 곳에 붙어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 그럼 의정부의 가장 큰 호재는 GTX거든요. 역시. 그럼 의정부 역쪽으로 뭔가 우리가 붙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 아파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정부는 특히 의정부 역 주변은 전부 다 낙후된 동네고 그리고 새 아파트들이 지금 중앙 2구역, 3구역에서 새 아파트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런 쪽들은 중심지역 쪽에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거죠. 의정부는 좀 그런 쪽으로 의정부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좀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